안녕하세요. 발기부전에 대한 진료를 주로 하고 있었던 교육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2023년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2023년은 여러모로 저한테는 의미가 많았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병원을 시작한 게 올해로 한 10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0년, 11년 되는 것 같은데요. 5년 차, 5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해마다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바빠지는 게 좀 가석화된 것 같아요. 보통들은 한 해 대단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요 근래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작년 이맘때쯤이었는데 작년 12월경에 남성과학회에 상임이사로 같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제안을 받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남성과학회에서 이러저러한 역할을 주셔가지고 학회에 나가서 발표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많았었어요. 그 외에도 이제 한국에 좀 해외 학회 연자들과 같이 하는 이런 팽창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학술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였어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출장을 많이 다녀오긴 했습니다. 베트남도 갔다 왔었고 그렇게 궁금했던 중앙아시아인 키르키스탄도 갔다 왔었고 그리고 두바이에 라이브 수술하러 갔었는데 라이브 수술을 못했어요. 환자가 계속 취소가 돼서. 마지막으로 올해는 이제 12월달 초에 제가 메이오 클리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메이오 클리닉에 간 거는 좀 진료의 방향에 좀 변화를 주려고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만 했지만 이제부터 전립선 비대증 진료를 보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메이오 클리닉의 닥터 콜러였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러 갔는데요. 10년 동안 수술을 하면서 사실 저희 병원의 결과는 굉장히 놀랍다고 할 정도로 좋다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다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합병증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환자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의사로서도 그렇고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닥터 콜러가 되게 배울 게 많았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 시술을 하고 나서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가 왔었는데 그 환자에게 너무나도 솔직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닥터 콜러가 논문을 하나 찾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합병증이 생기면 밤에 잠을 못 자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계속 고민하고 그게 자기한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모든 의사들에게 수술하는 의사들이 생길 수 있고 그 의사가 나이가 많을수록 수술의 경험이 많을수록 레퓨테이션이 높을수록 명성이 높을수록 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 합병증이 생겼을 때 훨씬 대처를 힘들어 하더라 라는 게 논문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자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결과 의사들은 세 가지 결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조기 은퇴 두 번째 우울증 그리고 세 번째는 약물 중독.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빨리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공부를 안 했으면 제가 이거 몰랐을 거예요. 배웠으니까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2003년, 2023년은 개인적으로 성취가 굉장히 많았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학술적으로도 배웠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이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계속 고민해야 되는구나. 그게 그런 생각이 드는 한 해였습니다. STUDY